이거 메인 로블럭스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요 얌 음 음 음 이것도 맛있긴 한데 요즘에 그 탕후루인가 그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맞아 요즘에 탕후루가 진짜 유행이야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걸 우리는 못 먹어봤는데 음 그러네 우리는 유행에 뒤처지나봐 그니까 아 맞다 너 그 소식 들었어? 입양마을에 진짜 맛있는 탕후루집이 생겼대 어? 그러면 우리도 탕후루 먹을 수 있는 거야?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탕후루 가게가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그래 탕후루라는 존재 얼마나 맛있는 걸까 나 아무도 안 먹어봐서 너무 먹고 싶어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? 거기 장사가 잘 돼서 건물도 엄청 크다던데 뭐 대칭이라고 했나? 어? 여기서 가까워? 응 따라와 따라와 이거면 미호야 여기거든? 우와 탕후루 가게인데 건물이 엄청 커 우와 저 안에 탕후루가 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이렇게 큰 거야 그니까 우와 진짜 높아 여기 진짜 장사 짱짱 잘 되나봐 그러니까 나도 빨리 탕후루 먹고 싶다 그니까 탕후루 한번 가보자 야 엄청 큰걸 어 뭐야 어 헐 안녕하세요 여기는 백충 탕후루 가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봐요 네 맞아요 여메아 여메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탕후루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 그냥 안 먹을래 그게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어 저희 탕후루 가게 맛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? 탕후루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는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아 무슨 소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입에 침은 가득하네 탕후루 맛있겠다 그치? 탕후루 백신입니다 어디로... 어디로... 여기가 어디지? 뭐 영엘아 나 몸이 점점 딱딱하게 고다가는 기분이 들어버리는걸 어 그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갇혀있는거지 반갑다 내 이름은 라즈베리맛 남뽀기, 샤인머스캣, 귤처럼 맛있는 탕후루가 되고 싶었지 사실 난 특보잡과일리아와 탕후루가 되지 못했어 나도 탕후루에서 라즈베리맛은 처음 들어보는거 같은데 라즈베리 탕후루는 좀 맛없을거같애 그니까 넌 첫번째로 먹어주마 그래서 그냥 난 내가 직접 탕후루를 만들기로 했지 난 무시했던 인간들 맛있는 탕후루를 만드는걸 보름재비가 더있더군 음... 이 은하이는 저녁은 바닥바닥해보이는구만 라즈베리 탕후루는 진짜 맛없겠다 저기 라즈베리씨 저는 맛없어요 저 3일 동안 안 씻었어요 아 이 녀석은 조금 설탕이 덜 발린거 같은데 어디 뭐야 설탕이 어디있더라 설탕이 떨어졌잖아 설탕을 가져와야겠군 미요야 우리 아무래도 이 냄비 안에서 설탕 범벅이가 된 채 인간 탕후루로 죽게 되는걸까 여메야 빨리 꺼내줘 설탕이니까 내가 녹여볼게 혓바닥으로 음 맛있다 그럼 나도 음 맛있다 음 음 어 녹았어 코팅이 그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탕후루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가봐 전라즈베리 아저씨 볼래 연출하자 따라와 아 구독 이 탕후루 공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 탕후루가 된거 아니야? 어? 설마 그렇게 끔찍한 상상을 하고싶진 않아 아니 여기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고 맛있다고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탕후루였다니 야 이거 백층이래 어? 우리 탈출하는데 꽤 걸리겠는걸? 그니까 이거 큰일났는데 어? 어? 도망쳐! 미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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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sion 어? 어? 여기는 섰 피면 설탕 코팅 백만둘다! 미화야, 빨리 도망치자! 여기 탕후루가 있는 점프맵인가 봐! 오! 도망쳐! 잡히면 우리 탕후루 다시 들어가는 거야! 아! 너 탕후루 됐다! 아래는 설탕 물이라고! 설탕 씹어! 설탕 씹어! 차라리 자기나벼! 일로! 오! 야아아아악! 어딜 도망가! 빨리 와 빨리! 우리 탕후루가 될 수도 있어! 야아아악! 입장에 입장! 아까 입을 너무 열더분! 야아아악! 나 좀 데리고 가라고! 야아아악! 미안해! 나 혼자 도망칠게! 여기 70층이다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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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속은 가! 다 도망했더니 도망간다! 호! 오! 가격에 Lit아 샥!! 나무로 막았어. 나무로 막았어. 못 들어올걸? 저 라즈베리맨한테 망겼을 때 무슨 소리 또박자! 불안했어 10층! 또박치자 또박치자 이게 뭐야? 어? 여기 탕후루다! 벽에 있는 거 탕후루야 그런 거 같은데?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? ость쳐 아무래도 이렇게 비류인 거 같아 미륵 탕후루 미륵 어디나? 오.. 에허!! 이거 도세요!! 이거 봐!!!!! 깊숙아!! 금강췲!! 손에 던져서 유인할게! 알았어 알았어 야 쉽잖아! 어? 안 되겠다 저 아저씨 내가 해치울게 일로 와 응? 너 탕후루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? 들어가! 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? 나의 거대한 이 라주메의 몸을 손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건방기부만 너도 좁! 어? 내가 고정하네 뽀보다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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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럴 수가 우리 같은 아이들이 여기에 감옥에 갇혀있어 저희 쪽 아이들이야 짱해 2층까지 꽉 졌어 애들이 우리처럼 탕후루를 먹으러 왔다가 데려 잡힌 거라고 도대체 인간들을 잡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탕후루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꼭 탈출해서 이 사실을 제보 해가지고 애들을 구해주자 그래 그래 갔나 진짜 없나 소ugivt количество 도망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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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으아아아아아아! 오오오오오오오! 음? 못들어온다! 하하하하하! 뭐지? 으으으으읍! 아잇! 웃겨! 갈라? 어딜 나와?! 어필... 유아야, 방법이 없을까? 어떤 방법이 없지? 쟤 너무 강해ض한데? 내가 이 총으로 쏴 볼게 죽읍 죽어라아아!!!! 죽으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 오오오오오오!! 불탄 사탄대로? 이거 맛있게 노을걸? 쉬움음.. 이싀uuuu 이리 apprenticeship , 지금야. 지금.. 식이자, 지금.. Verg Hi Ho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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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인가봐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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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안돼 그런거에 눈 팔리면 안된다고 여기는 오 벌써 1층이야 우리 숨어 숨어 아 잠깐만요 아저씨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 그건 말이지 말씀해 보세요 오 인간으로 만든 탕후루다 이건 탕후루가 맛있다며 쫓아온 아이들이지 내가 이렇게 탕후루로 만들어줬어 왜 그랬어 도대체 왜그래냐고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딸기 포도 게임 마스크 캬 그녀석들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난 탕후루가 되지 못했는데 그녀석들은 뭔지 탕후루가 뭔지 그렇긴 하죠 라즈베류로 탕후루로 만들었다는건 처음 들어보긴 해 너와 같은 과일이다 말이지 어 탕후루가 되고싶어 뭐 탕후루가 돼 뭐 탕후루가 돼 먹을거잖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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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저기 뭐 써있는데 탕후루 제작소 라즈베리맨을 탕후루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런 한이 있으셨군요 라즈베리맨님 어 라즈베리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한을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 설탕물이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국자로 잘 휘저어서 탕후루 만들어드릴게요 오 대박 날 탕후루로 만들어준다고? 네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어우 정말 행복한 이 맛 어우 블라덴스가 저럴로 라즈베리 네 라즈베리 우리 라즈베리 탕후루 먹어보자 저 아저씨 좀 징그럽지만 그래도 과일이잖아 응 라즈베리 탕후루는 사실 맛있을 것 같긴 해 설탕물이 잘 입혀졌나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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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보다 나쁜데? 아니에요 어 뜨거운데 나 이상한데? 아니요 아니요 설탕물이 원래 뜨겁죠 어 싫네 나 이제 뜨거워 나길래? 안돼 안돼요 더 내가 더 입혀줘 설탕물 상호만 되고 싶다면서야 좋죠? 이제 맛있게 먹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 미호야 그 물온도 올려 200도로 오케이 맞아 넷 누워오네? 계세요 타고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 100도 120도 150도 나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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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열어줘 30도 200도 미호야 이제 지금이야 지금 탈출해야 돼 빨리 나와 지금 엄청 뜨거워했을 때 탈출 문이 잠겨있어 그러면 이렇게 찾아야 돼 키를 찾아보자 키를 찾아보자 키가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탕후라는 키가 키를 숨겨놨었어 대박 나 끝나면 당겨서 꺼냈다 꺼냈어 꺼냈다 꺼냈어 꺼냈어 가자 이제 나 가는거야 이 정도 설탕 Rais고 나가야돼 가자 이 정도 설탕쯤은 내 몸으로 색깔 취급이야 뭐야 탈출 세계 중 상자 중 탈출할 차로 고르시오 뭐 고를래 나는 1번 1번 1번에는 한발 자전거 그리고 2번은 스포츠 카레가 걸렸어 나는 이 정도 설탕쯤은 야 미화야 빨리 네가 선택한 차를 타 자전거로 가야 된다고 나 너무 운전이 힘들어 여기로 와 여기로 일단 빨리 가자 자 여기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를 건데요 자 레이스 시작입니다 모두 준비해주세요 탈출 준비 4 3 2 탈출 시작이야 아 저 탕후루 타고 오는 거야? 끝난 아저씨 그런 탕후루를 타고 어떻게 쫓아오시게요 따란다 라즈베리 오호호호호호호 너 잡힌 라즈베리 원했다? 저건 라즈베리 탕후루가 아니라 실패한 탕후루야 실패한 탕후루야 탈출해야 돼 도망쳐 도망쳐 나고 나고 노행을 먹을 거야 거기서 여기부턴 못 온다고요 어 어 탕후루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죠 어?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미호야 빨리와 도착 이렇게 라즈베리벳을 탕후루에 갇혀서 뺑뺑 돌게 되는데 어어어 오지 кос 그래도 미호야 저 라즈베리 아저씨 맛있게 잘 설득에 묻혀진 게 한입만 먹어볼까? 그럴까? 그러자 아저씨 저희가 또 생김새로 또 평균 갖기 싫었는데 한 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아삭할까? 한번 먹어볼게 아삭아삭 어? 맛이 좋은데? 라주제리 라주제리 타월은 사실은 인기 있데 아 진짜 이거 딸기마다 맛있는데? 뭐야? 제일 맛있어 아 행복해져요 아악 어 맛있어 맛있어 어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어? 내 뱃속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? 아저씨? 고마워 내 뱃속에서 사랑해 사랑해 라즈베리 아저씨는 알고 보면 한이 많은 아저씨였던 것 같아 자기를 먹지 않아 눈물을 슬픈 아저씨였다구 아줌마는 애들을 잡았잖아 나쁜놈인건 똑같아 맞아 맞아 자 어쨌든 오늘 탕후루 백증에서 저희가 탈출했는데요 정말 이상한 가게였습니다 무서웠구요 하지만 라즈베리 아저씨를 먹어서 너무 맛있었네요 여러분들도 라즈베리 탕후루 먹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뿅 빅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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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y opponent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